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마감시황 그리고 셀티룬 삼행제와 바이어즈 분석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님 반갑구요.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하루 또 양원 마감해서 기분 좋구요. 코스피 0.42% 상승 마감했구요. 코스닥은 조금 처졌습니다. 0.14%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세에 코스피 시장에서 줄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06억 매수해 줬구요. 기관이 오늘 좀 많이 던졌어요. 2,200억 던졌는데도 워낙 외국인이 매수하니까요. 지수 그래도 견주하게 마감했구요.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다 던지니까 같이 조금 처졌는데 240일 지지하는 정도권이고 아침에 밀리지 말아야 된다는 선 정도를 지지했으니까 크게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선물로 우리나라 좌지우지한다 그랬어요. 1,700개억 가까이 던졌다가 1,500개억 가까이 다시 회수했다가 여기 진폭은 거의 4,000개억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던지고 다시 걷어들이고 하면서 적당하게 붙들어 놨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 있거든요. IT전기전자가 주도주라는 데 대한 판단 정확하구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애조님도 가지고 계신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탄력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 지금 플러스 중이구요. LG전자도 들고 있습니다. 약간 마이너스 중인데 포트폴리오 IT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틀리지 않았구요. 중국화장품 개통 역시 강세입니다. 아무리퍼스피크 초강세 이틀동안 거의 한 10 14% 이상 지금 수익 낸 우리 인원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이제 신세계로 엎어쳤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갈라고 폼 잡거든요. 자 수납매 업종 내에서도 수납매 자 나중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만 아무리퍼스피크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이틀에 14%씩 이렇게 먹으면 됐죠. 이제 눌림목 약간 줄 수 있는 권력이라서 신세계로 갈아탑니다. 자 제약바이요. 셀티론 아침부터 차익 실현해야 된댔어요. 올라갑니까? 자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제시한 의견들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아 논리가 받아들일만하다 설득력이 있다 싶으시면 받아들이시고 문똥소리 이렇게 생각 드시면 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설득력이 좀 있으실 겁니다. 설득력이 있으시다? 말이상하네.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셀티론은 좀 잘 챙기고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던 석유 정류 쪽으로 반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카카오가 날랐어요. 7.8 퇴근시간인데 야 정훈아 여기서 칼퇴근하는 모양이지? 어쨌든 주 52시간이기 때문에 칼퇴근하는가 모르겠네. 카카오는 좀 급반등하고 있고요. 저도 8시 40분까지 기다리려면 중간에 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적절하게 이 시간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기전자 쪽으로 다시 좀 매수세 들어오는 거 포착이 되고 조선주도 살짝 들어오는 게 보여집니다. 조선주는 현대미포에 약간 관심이 있고 삼성중공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 정류 쪽으로 조금 매수세 있다. 한국여행 이야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어요.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 그리고 김 무슨 그겁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최대 7월달인가 한다고 지금 벌써 상한가하고 난리 났어요. 그건 누굽니까? 잘생긴 애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키스트 셜리하고 배드신으로 마무리하고 갔던 애 있지 않습니까? 김스 죄송합니다. 테레비 많이 안 보니까 여기에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죠? 업종 대표주가 어느 쪽으로 주도주 역할을 한다는 거 판단했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정훈아 탈렌트 검색해봐. 김 머순훈인가 있잖아. 그게 왜 옛날에 그거 얼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중국에서 난리고 했던 애 있잖아. 기억이 안 나.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서 시장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외 선물 시장도 지금 다우존스 0.02 하락 끌리고 나스닥 0.13이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김수현 맞습니다. 맞아요. 제대할 때 다 됐다고 지금 벌써부터 덕석덕석하네. 방탄소년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중국 아까는 괜찮았었는데 조금 마이너스로 지금 처지면서 마감했습니다. 0.34% 하락 마감 니케인의 1.30% 상승 240일 여기 저항받다가 뛰어넘었으니까 조정받을 때 여기에 이제 지지만 해주면 별 문제없다. 자 상해종압도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20일 정도만 지지해준다면 별 무례없는 상황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분석 그리고 셀트리온 사명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자 여기서 딱 지지할 때 들어갔어요. 자 위로 열렸습니다. 팔만한 2천원권까지 목표치 가져갈 겁니다. 오늘 기관 매수세 들어왔구요. 외국인 아마 쌍끌이 들어왔을 겁니다. 양호 자 삼성전자 우리 에두님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 아 기관은 좀 던졌구요. 외국인도 약간 매도 보이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비슷비슷한데 탄력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LG전자 외국인 매수세는 보이는데 여기 지지 돌파한 이후에 조금 비실비실해서 약간 청산해내고 자 신세계로 꼽았어요. 신세계로 꼽았기 때문에 신세계가 단기 상승추세 전환 이후에 조금 빡스권 이루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대세는 중국 면세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또 업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것 같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 동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현대차 조금 차익실현한 물량 LG전자 약간 청산해내물량 그리고 RFHIC 약간 청산해내물량으로 신세계 꼽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 조절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진다이아 RFHIC 이런 부분들 수소차나 5G로 수납에 한번 들어올 때 적절하게 챙겨 먹고 나올 겁니다. 일진다이아가 좀 밀려요. 짜증나게 스트레이트로 한만 더 가주면 딱 좋은 건데 자 농심도 되게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일단 목표치 30만원권까지 끌고 갈 겁니다. 모양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오면 충분히 30만원권까지 갈 수 있고 적절하게 청산하고 나올 겁니다. 이제 주도주는 음식료는 아닐 겁니다. 음식료보다 훨씬 탄력있고 더 강한 섹터가 주도주 될 가능성 높아요. 시장 흔들흔들할 때 대체적으로 내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음식료 쪽이 그리고 한정 같은 그런 업종들이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 같고 이제 반등 나와서 적절히 끊어먹고 난 다음에는 더 강한 쪽을 보고 갈아탈 겁니다. 자 일진다이아 20일 올라타서 좋다고 그랬는데 전일 좀 주춤하더니 오늘 한방 밀었어요. 자 일단 오늘 수소차 권역이 다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긴 하는데 밑으로 20일을 깨기보다는 강한 반등세 나와야만 이것도 수익 잘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있네요. 신세계에서 테마파크 만든다. 자 RF-HIC 5G가 요새 테마인데 일단 여기가 신고가 권역이니까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겁니까? 신고가 돌파를 기대하고 좀 들어갔으나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비중 약간 축소하고 신세계로 엎어쳤어요. 나머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봅니다. 자 오늘의 또 갑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레이아님이 전일 들어가서 그냥 이틀동안 13,4%를 먹었어요. 이야 그러나 여기 단기저항권이라 생각하고 약간 휘청하는 거 보고요. 약간 주춤한 거 보고 그냥 청산 다 해버렸습니다. 이틀만에 14% 먹었으면 됐죠. 그리고 신세계로 갔거든요. 만약에 내일 정도에 약간 주춤하면서 조정받고 신세계로 가고 이러면 베리굿이겠죠. 이야 근데 이게 너무 세게 갔어 진짜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애초에 이야기했었는데 다 못 먹고 안타까워요 조금 그러나 이제 시장이 점점점점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만 시장 받쳐주면 이제 수익률 팡팡팡 터지는 종목도 짧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저항권이다 그랬고 그죠? 살짝살짝 끊어 나가야 된다 그랬고 오늘 아침에 청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사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추가해도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오늘은 추가하는 거 아니겠죠. 밑에 더 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19만 6천원권인 20일 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그냥 빠져놓는 게 아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말 바꾸는 거 아니냐?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추세에 따라서 스무스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자리에 오는 거 하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실컷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제 음봉 하나 크게 떨어졌는데 내일도 빠지기가 더 쉬운 모양이에요. 일단 차익 실현 적절하게 잘 해나갔었어야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더 좋게 앞으로 추세를 유지하려면 밑으로 강하게 밀리기 보다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빨리 아래골이 달면서 60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20만 4천원권 여기를 안 밀리고 그냥 내일 적절하게 조정받는다면 그거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석적으로는 음봉이 크게 대밀렸기 때문에 밑에 쳐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쳐지면 19만 5천원권까지 여기 20일까지 열려 있는데요. 여기를 잘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강한 반등 넣으고 좀 더 모양 시간이 필요하고 모양이 조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 반등 넣어도 나오지 않을까 날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며칠 정도 필요하다? 자 여기부터 해도 되는데 그죠? 여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11일 정도 상승했거든요. 한 10일 정도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옆에 긴 거까지 다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어쨌든 이건 근사치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초에 위로 여기 돌파 시도 나오면 굿이다. 그렇게 생각 드는데 매일매일 체크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쨌든 청산해 나가야 된다. 차이시전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좀 잘 따라서 써야 돼요. 자 오늘 기간이 좀 던졌네요. 외국인은 뭐 외국인도 던진 걸로 나오는데 자 여기 스트레이트로 올랐다면 여기 120일 저항권인데 살짝 밀려도 누가 뭐라 할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잘 온 겁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일 지지하면서 지금 수도 뱉는데 20일 깨지면 곤란해요.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강한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셀트리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21일 밑으로 꼬꾸라지면 곤란합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즈 분석 방송하고 있는데 혹시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놓으셔도 돼요. 빠른 속도로 돌려보겠습니다. 바이오르매드 이제 강하게 상승하다가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좋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좀 혼조세 나올 가능성은 없고 신라제는 아직 별로입니다. HLB도 여기 지지할 선은 지지하고 있는데 83,000원권 밑으로 깨지면 곤란하다. 반등을 강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9만원권은 당장 넘어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HLB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17,000원권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휴제 상승 며칠을 강하게 했는데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적절하게 받고 2평선 들어왔다 갔다 하면 2평선 뭉치면서 상승 전환하게 된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안트로젠 별로입니다. 한미약품 별로예요. 대용제약 야 뚫고 올라가네요. 양환 흐름입니다. 눌려준다면 관심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관심 안 가질게요. 기관이 싹수리 들어오네. 왜냐하면 대용제약이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패스할 겁니다. 유한량행 약간은 관심이 있어요. 유한량행과 셀트리온 정도에서 접근해 볼 겁니다. 앞으로. 기관 약간 관심이 있고 외국인도 약간 관심이 있어요. 유한량행 한올바이오 별로인 것 같고 정근당 별로인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비슷한 계적 그리고 있는데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분식에 논란도 있고 하니까 논란이 있는 회사는 이제 관심 안 가지려 합니다. 3일제약 방송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 계셨는데 은봉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이씨는 했었어야 됩니다. 잘 했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기 인근에서 사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홀딩 했다 했으니까 아마 이게 은봉 떨어지면 던졌었어야 되죠. 던졌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메디톡스하고 휴제하고 화장품 개통으로도 약간 연관 지어질 수 있다 그럽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외국인 관심 있네요. 메디포스트는 별로고요. 코롱티슈이 참 갑인데 야 이거 보십시오. 십매 프로 올라가길래 야 그래도 물려있던 분들 다행이다 싶었는데 대박 밀려버리네요. 와 참 저 이거 장마취기 전까지 이거 십매 프로까지 봤는데 지금 봤거든요. 야 욕 나옵니다. 자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교통인데 양호하네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지금 기록이 십매칠째 상승 중이다 하면서 팡파래까지는 아닌데 시장이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모양들 다 만들어 가고 있고 완전 정배율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약간 주춤할 때 강하게 조정받지 않고 적절하게만 조정받고 힘 비축한다면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 들어온다면 그리고 매도세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여타 다른 나라의 주가와 대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정상회담 내지는 북미 간의 관계 약간 개선되고 어떤 모멘트는 또 좀 발생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일단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 시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 세계를 옥죄던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도 마무리 되고 그렇게 된다면 크게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부분 지금 현재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도주 위주로 업종 대표주 내지는 대형 우량주 그리고 어느 업종이 강세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잘 간파하고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나기 좋은 장이라 생각합니다.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40분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일요일도 한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오전 11시 다만 야간방송이라든지 오후 방송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좋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슈퍼챗 해주시면 되겠고 주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같이 보자고요. 자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실전매매 한번 해볼 겁니다. 8시 4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닌 눈 딱 암 닥터케이야 I'll see you.